근데 살짝 지금 보기 전에 조금 불안한 게 길가네시를 얻으려면 6마리를 사라. 동석이 형님의 얼굴이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동석이 형님. 와, 점멸기는 보조 아니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주를... 대박. 상처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보여드릴 것인가. 11월 3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마블의 신작 인터널스의 피규어 9종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 형! 둘레니어선 여덟. 8종인데 왜 9종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클로이자오 감독이 또 연출을 맡았고 다소 생소한 캐릭터들 일색이죠. 셀레스티얼의 명을 받고 7,000년 전에 이제 지구로 왔습니다. 이 이터널 종족이 1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비안치라는 종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받고 와서 그 친구들을 물리치고 자기들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헐크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딱 스냅을 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뭔가 급격하게 회복되면서 에너지 때문에 데비안치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얘네들과 다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형! 아직 안 봤나 봐요. 제가 11월 3일 개봉 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는 보지 못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래의 저는 이터널스를 봤겠죠. 근데 살짝 지금 보기 전에 조금 불안한 게 로튼 토마토 지수가 지금 많이 낮아요. 60%대 언더로 막 가니마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NCU 로튼 토마토 지수 중에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토르 다크월드가 한 66% 정도로 최저였는데 얘네가 그 밑을 찍고 있어요. 언더를. 로튼 토마토 지수가 가장 높은 영화는 블랙팬서 96점. 그리고 그 뒤에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94점 뭐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 80점 이상 때는 다 유지하고 70점 밑으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살짝 영화 보기 전에 과거의 상훈이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석이 형이 나오니까 의뢰로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즈브로우의 마블 레전드 시리즈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내준 데는 헤즈브로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얘네들은 단독의 피규어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6종 피규어들은 길가메쉬의 피규어가 하나씩 6등분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BAF 시리즈라고 해서 빌드 A 피규어는 마블 레전드 제품의 대표적인 판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노스, 분리돼서 들어가 있었던 것도 있고 페토르, 뚱토르도 그렇게 또 모아야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덩치가 큰 피규어들이 BAF로 나눠져 있어요. 파스토스가 살짝 크기는 했는데 이 친구보다 길가메쉬가 조금 더 컸는지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커뮤니티에서 저희 댓글 보고 생각한 건데 마동석 피규어는 두 채만 사도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어떤 꿀팁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마블 피규어들은 각진 네모 형태였다면 이 친구들은 라운드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뒤집어 놓고 보면 캐릭터들의 설명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사실 6인치 피규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버리기는 하는데 이런 애들은 하나씩 좀 남겨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쪽은 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길가메쉬를 얻으려면 6마리를 사라. 이카리스는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런인 이 크롤을 제외한 길가메쉬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8명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터널스 히어로는 10명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역할을 한 테나라는 캐릭터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에이잭 피규어는 없습니다. 출시 때 그 이미지 사진을 봤을 때는 분명히 테나를 봤거든요. 에이잭도 본 것 같고 근데 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와 라이센싱 문제가 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늦게 출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2명은 없고요. 나머지 8명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리 누님이 없는 게 졸리 아쉽습니다. 첫 번째 이카리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마동석 형님의 파츠가 들어있지 않은 이카리스고요. 리처드 매든배우가 역할을 했죠. 마블의 슈퍼맨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사실 와 있었잖아요. 뭔가 상영 문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펼친 손 한 쌍이 들어있고 메탈 블루 색깔의 페퍼포츠 수트, 레스큐 수트 그런 느낌의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이카리스의 수트입니다. 이터널스 종족의 이 수트가 다 해, 달, 상영 문자 이런 느낌의 문양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스커트? 개인적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캡틴 아메리카 수트라든지 토르 수트처럼 특징적이지 않고 10명이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의 수트를 입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특징은 이카리스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거. 그래서 레이저가 나가는 헤드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이런 느낌인데 패션 선글라스를 쓴 느낌도 조금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눈이 있는 것보다는 눈이 없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마블 레전드 가격대는 4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만 원 이상의 퀄리티는 분명히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르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스의 가장 주인공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르시는 동석이 형님의 왼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칼이 좀 날리는 느낌의 세르시고요. 잼마 찬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했죠. 뒷모습은 조금 더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를 가지고 있고요. 펼친 손 플러스 왼손은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주먹 쥔 오른손에서 추가한 손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석이 형님의 왼다리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트럭을 장미로 바꾼다든지 화산재가 막 날아올 때 새로 바꾼다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 둘이 원래 커플이었대요. 얼마 사귀었냐 그랬더니 둘이 5,000년 사귀었다고 해서. 그리고 파스토스네요. 파스토스라고도 불리우는데 파스토스라고 써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약간 똥침을 하려는 포즈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엔 똥침 안 하지? 나이가 들었음을 너무나 느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거나 거대하지는 않은 파스토스 되겠습니다.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가 이 역할을 했고요. 이 터널스 내에서 약간 천재 과학자 느낌? 7편을 보면 우주 에너지 같은 걸로 표창을 막 날린다든지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동성애자 히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권도 좀 다양해지고 인종도 다양해지고 본인의 이런 정체성도 조금 다양하게 좀 하려고 신경을 쓴 그런 흔적은 좀 있습니다. 어우 얘네 자꾸 넘어지네. 펼치고 있고 살짝 구부린 포징하는 이런 손 외에는 주먹 쥔 손이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석이 형님이 이제 오른다리가 왔습니다. 다음은 킹고네요. 킹고. 쿠마일 난지안이라는 배우가 했어요. 주먹 쥔 손 하나랑 두 손가락으로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이런 손이 있는데 주먹 쥔 손이 또 한 쌍이 또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레이저를 발사하는 손가락이 반대편 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손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휘어있어요. 좀 아쉽고. 이렇게 한 번이면 이거 계속 휘어있더라고요. 조금 만져줘도 결국은 자꾸 돌아가긴 하는데 예고편에 카메라맨이 약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블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설정이 인도의 영화배우 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이 친구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설정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죠? 많이 누워있어요 요즘엔. 그래서 또 동석이 형님의 왼팔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카리입니다. 마카리. 로런 리들로프 배우가 또 역할을 했고요. 뒤에는 예쁘게 살짝 손을 펼치고 있는 포징을 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 역사상 최초의 청각장애인 히어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화를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오른손이 보면 사랑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이쪽도 엣지 있는 손을 왼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손이 좀 크네요. 아 그거네. 원래 마카리의 작은 손은 이렇게 주먹 쥔 손이 들어있고요. 킹고랑 마카리가 이렇게 길가메시의 오른팔 왼팔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길가메시 주먹 쥔 손이 양쪽에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마카리의 능력은 스피드입니다. 마블의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입니다. 꼬마 소녀죠? 리아 맥큐가 또 연기를 했고요. 이 친구는 환각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고편에도 보면 동료를 투명화시키는 능력치를 또 가지고 있죠. 가장 나이가 어린 이유로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조금 작은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고 어깨 쪽에서 내려오는 천이랑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천 이렇게 레이어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입체감이 있고 그리고 역시나 기본적인 주먹 쥔 손 파츠. 드디어 길가메시의 몸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널스 히어로 중에 지금 스프라이트가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파츠를 좀 넣어준 거 같아요. 나름의 밸런싱을 좀 한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 조합을 좀 해보죠. 가장 중요한 헤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드까지 넣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또 보여드릴 캐릭터는 드루이그입니다. 드루이그. 예고편에서 싸우는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친구고요. 베리키오건 배우의 드루이그 되겠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정신 조작을 하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수트는 가장 예쁘네요. 검은색에 빨간색 조화 너무 좋고 실제로 이 캐릭터의 비중과 능력치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겉모습만 봤을 때는 드루이그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자 그리고 드루이그의 주먹 쥔 손 외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기에? 동석이 형님의 얼굴이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데요? 얼굴 한번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프로토타입 공개했을 때 너무 좀 뭉개진 얼굴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하셨었는데 마블 레전드 시리즈들도 헤드 퀄리티가 6인치 치고는 꽤나 좋게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오, 너무 좋은데요? 괜찮지 않나요? 이야, 이 형님 진짜 데비안츠 진실의 방으로 할 것 같은 그런 표정. 싸울 때 지금 예고편에서는 항상 막 웃고 있는 느낌 뭔가 싸움을 좀 즐기고 있는 느낌인데 인상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좀 뚱한 표정. 뒷모습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아쉬운 거는 이터널스 10명이 아니고 8명만 데리고 있다는 살짝의 아쉬움은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석이 형님을 이터널스 히어로에서 범죄도시나 악인전 동석이 형님으로 바뀌는 모습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빌런을 또 안 보여드리면 섭섭하죠. 데비안츠의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비안츠를 이끄는 크로입니다. 뒤쪽은 호스 있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가격대가 조금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뭐야. 촉수보소.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느낌이 좋은데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일단 발바닥이 스탠드 없어도 쓸 수 있는 이 정도 발바닥 너무 마음에 든다. 크으으... 이게 너무 좋은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에 꽂아주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들은 손에 꽂네요. 전원까지 같이 잘라내면 이렇게 파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존재감이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블이 전통적으로 사실 빌런이 약하거든요. 타노스 같은 빌런이 단독 영화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크로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할 것 같아. 내 총이 그래요. 미래의 상원아, 그렇니? 그리고 제가 마동석 형님 피규어를 길가메시에서 한국 영화 버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등치가 비슷한 외국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해피오건입니다. 최근에 인피니티 4가 이런 거 출시되면서 신제품으로 좀 나왔어요. 아이언맨 3에서 아마 나왔던 마이더스와 함께 이렇게 핫본으로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오건 수트에 마동석 형님의 헤드를 씌우면 한국 영화 버전의 마블 레전드 피규어를 얻을 수가 있다. 보면 얼굴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손도 바꿔 낄 수 있으니까. 동석 형님 어떻습니까? 아 좋아. 살짝 목이 좀 짧긴 해요. 와 이거 뭐 싱크로일 좋은데요? 아기인전에 나와도 될 법한. 아 이 아이디어 제공해주신 우리 상초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피오건도 길가오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멋있어 길가오건.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래서 안젤리나 졸리 누님이 이거 안 한다고 그랬나? 자기가 좀 장난칠까 봐? 내 일할 줄 알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터널스 피규어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을 관객들에게 주입시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30분이 넘는 런타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지루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엔드게임만큼 굉장히 빨리 갈지 이거는 또 영화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동석이 형님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이터널스 피규어 마블레저드 6인치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저는 또 영화보고 감상평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스포일러 없는 영화 리뷰 댓글로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필수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